이번에 저희가 가는 곳은 크로아티아인데요. 사실 초롱언니가 저한테 계속 유럽여행 갔다 온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너무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롱언니가 이탈리아에서 행복했던 것만큼 저도 좀 더 열심히 설계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궁금해진다. 어머, 너무 예쁘다. 확실히 건물이 진짜 맵니다. 약간 진짜 영화에서만 본 듯한 느낌의. 너무 감사합니다. 멋있다. 이래서 다 유럽여행, 유럽여행 하는 거군요. 기념사진 꼭 찍어오도록 해야겠습니다. 사실 제가 유럽 첫 여행이어서 대충 정도만 알고 있는데 환전 방법을 먼저 찾아봐야겠다. 환전 수술을 아끼려면 유로로 환전한 후에 현지에서 쿠나로 환전해야 된다는 거. 크로아티아는 쿠나를 사용한다고 하네. 그렇구나. 네. 현지 ATM에서 인출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이중 환전을 꼭 주의하셔야 된다고. 나 이거 너무 먹고 싶었다. 크로아티아에서 트러플이 유명하네요. 대중적이래요. 튕겨 넣어. 좋다, 좋다, 좋다. 여러분 요즘에 짜파게티에 트러플 오일 넣어서 유행이잖아요. 근데 한 번도 안 먹었거든요. 사실 트러플 오일이 뭔지도 모르고 향도 잘 모르고 맛도 몰라서 먹어보고 싶었는데 그게 또 비싸대요, 한국에서는. 역시 음식. 좋아, 좋아. 어쨌든 제 스타일로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아, 근데 저런 거 저런 거. 초론범이 와. 초론범이가 하나 같아요, 하나. 이렇게 보니까 또 가고 싶다. 자, 초론범이. 자그레브. 뭐로 하세요? 수도가 자그레브예요? 네. 출발한다, 출발한다. 아, 야! 아, 야! 아, 야! 발차기. 들어와, 빨리 들어와. 바람 진짜 많이 들어. 네, 네, 네. 아, 그럼요 언니. 나 지금 너만 믿고 가는 거야? 제가 바로 여행 설계자. 사실 의상이 다르다. 의상이 달라. 네. 수석을 하러 가볼까요? 어디서 하는지 알지? 그러게. 여기 오니까 진짜 떠나는 것 같네. 직항에 있는 거죠? 네, 직항에 있어요. 아, 이게 그렇네. 역시 만석길. 네, 꽉 찼어요. 우와. 자그레브. 네. 수고 많으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되게 많이 가시네. 간다, 간다, 간다. 아, 이곳이 꽉 찼대요. 이거. 이거 다 이렇게. 네. 우와. 여러분. 어, 야. 조금. 선선한데? 출발과 도착이 비슷하게 떨어지네요. 우리는 얼굴 땡땡 부어서 내려진다. 진짜 관심이 지났거든요. 이상하다 김숙 씨는 머리가 이렇게 떨어져서 내려간다. 이상하다. 우리는 좀 더 많이 갔어요. 그렇군요. 벌써 눈이 행복하지 않아요, 뭔가? 날씨 진짜 좋다. 아니, 언니, 구름 봐봐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어때요? 너무 좋아. 저는 솔직히 공항에서부터 약간 유럽이다, 약간 그런 느낌이 났어요.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여기가 버스도 있고 택시도 있고 렌트카도 있지만 확실히 승차 공유 앱이 있는데 어머, 저거 봤어요? 바가지주의? 바가지주의 봤어요. 써있어. 아, 진짜? 택시보다 확실히 앱을 사용하는 게 승차 공유 앱이 있어요? 이건 진짜 팁이네요. 승차 공유 차가 훨씬 저렴하고 가성비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선 불러놨거든요? 좀 앉아서 기다릴까봐. 어플도 쓸 줄 아세요? 그럼요. 레츠 기릿!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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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들 떴는데 혼자. 레츠 고!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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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나마 알죠? 아유, 보미 씨가 초롱 씨 꽂아줬네요.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렇죠. 진짜 유럽 오고 싶었어요. 진짜요? 응. 어머, 진짜 너무 예쁘다. 아, 유럽이다. 유럽이다, 유럽이다. 예쁘다, 유럽 건물. 여기 진짜 건물 하나하나. 저기 보시다, 발칸에 숨은 진주. 와, 야경 진짜 이쁠 것 같아. 여기 여기도 연애가 한창이군요. 연출했어요, 저번에? 연출했어요, 저번에? 연출했어요, 저번에. 저 배경을. 섭외 되신 분도 아니죠. 사실 예전에 제가 가족들이랑 제주도 여행을 가서 저랑 친언니가 설계를 했다가 망했거든요. 이 경험 때문에 더. 설계를 처음 해봐서 잘 모르는데 그냥 가고 싶은 곳만 시간대로 빼고 다 적어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밥 먹는 시간을 한 군데도 안 넣은 거야. 그래서 제주도까지 가서 그냥 편의점으로 좀 먹잖아. 어쨌든 가야 될 곳을 다 짜놔야지. 그래서 이번에 꼭 음식을 좀 중요하게 생각했어야겠어. 그러니 더 긴장했겠군요. 맞아요. 한 번 많이 해본 적이 있어. 진동버거. 진동버거. 진짜 맛있어요. 뭔가 움직이나요? 트러플 향이 진동해서. 네, 맞아요. 그 진동? 진짜? 아니, 너무 맛있었어. 그러네. 거추물이 너무 예뻐. 와, 진짜. 이야. 진짜 건물이 다 너무 예뻐. 오, 날씨가. 가는 곳마다 엽서가. 여기 그림 같아. 여기. 힐링데 그냥 걸어도. 배고파. 완전. 아, 식사야. 첫 끼를 뭘로 골랐는지 기대가 됩니다. 여기에요, 언니. 오. 여기 앉으면 돼요, 여기 앉아요. 여기 앉아요. 여기가 트러플이 굉장히 많이 나가지고 좋은 퀄리티에 굉장히 저렴해요. 저게 트러플이에요? 너무 신기하다. 처음 봐. 트러플 뭔 거 아니야? 좀 징그럽게 생겼다. 근데 저거 비싸요. 한국은 트러플 올라가면 비싸지잖아요. 무조건 가격이. 맞아. 트러플 앞에 묻히면 막 올라가고. 밴드. 여기 프런치 하나랑. 스모크하우스 하나랑. 그리고 이게 트러플 감자치킨인데. 이게 진짜 맛있대요. 아, 좋다. 근데 트러플 버거 신기하다. 이게 뭐야? 아, 이거 하이라이트야. SKD. 아, 대단하네. SKD 다르다. 야, 이거 수제봉어치이에요? 저 너무 먹고 싶다. 진짜. 저거 기다리는 동안에서 트러플 향이 계속 나다. 네. 저거 진짜 맛있었어요. 이야. 맛있겠다. 와, 땡큐. 와, 진짜 맛있겠다. 와, 진짜 맛있겠다. 와, 비주얼 대박이다. 빵 자체가 맛있겠다. 그러니까. 여기 약간 호밀만인가? 저거 빵도 고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호밀이랑 뭐 일반이랑 타이티도 고를 수 있고. 색깔 좋다. 너무 배고팠거든요. 땡큐. 진짜 배고팠어요. 땡큐. 눈물 날 것 같아. 봐봐요. 이 향이야. 이거, 이거 같아 봐. 이 향, 이 향. 여기가 좀 더. 그리 비싼 편이야? 네. 치즈예요, 위에는? 아니, 저게 트러플 향이 첨가된 약간 마요네트 비슷한 소스 같은 거. 소스? 크림 소스 같은 거. 너무 맛있어. 어때? 향 완전 센데요? 응. 괜찮아. 계속 넣게 되는 향인데? 그치? 이게 향 때문에. 나랑 너무 잘 맞는 향인데요? 이거, 이게. 바이스파트 레스테이잖아. 이거는 진짜.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우. 시동을 숨길 수가 없군요. 아, 이게 트러플이냐? 어때? 맛있지? 너무 맛있어요. 아, 근데 먹어본 것 같아. 치즈도 있네. 이렇게 먹으니까 또. 이 향을 내가 트러플인지 모르고 먹었나 봐. 치즈를 뿌리네. 먹고 싶어. 계속 소미 가는 맛이네. 그치? 아, 저 너무 먹어보고 싶다. 진짜. 아, 저렇게 진동을 하는구나. 아, 몸에 진동이. 아, 몸에 진동이. 진동이. 몸에 진동. 아, 진동별이 울리는구나. 진짜 행복해. 음, 완전 내 스타일인데 형님? 맛있어. 참 늦었지? 응. 이 수제 버거가 9,800원 정도? 우와. 우와. 트러플이 들어갔는데도. 아, 단면 봐라, 이거. 진짜. 샌버거 진짜 안 먹는다. 잘 잘랐다, 잘 잘랐어. 빵이 왜 이렇게 맛있어? 너무 맛있어 보이잖아. 진짜. 대박이에요? 너 스타일 나는 게 맛있어. 아, 어떻게 얘 망가졌어. 이 문작지만 보름 터질 듯한. 저 거울빵이 너무 맛있겠다. 저 거울빵이 너무 맛있어 보이냐. 나 이 고기가 맛있는 거 같아. 아, 트러플 진짜 맛있구나. 미래서. 소스가 진짜 맛있어. 트러플, 트러플 하는구만. 빵 같은 느낌. 아, 오랜만에 뽀미 먹방 보네요. 뽀미 먹방. 엄마, 저거 한 번 잘라보자. 다른 종류예요? 다 먹고 버거는? 아, 불맛을래? 아, 불맛을래? 아, 불맛을래? 아, 맛있게 생각해 봤어. 아, 맛있게 생각해 봤어. 이건 뭐가 아니야? 엄청 많이 들었다. 와우, 난리 난데? 아이고. 아이고. 수제버거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잘라서 이렇게 크게 먹는다. 그렇지. 보미씨가 실팅수가 잘 빠졌어요. 와우. 실팅이. 우리끼리는 실팅수가 잘 빠졌다고. 아, 이분은 모르겠는데 들어갔더니 확장이야. 입 작은 게 너무 억울해요. 아, 저게 아니야. 저 정도. 음. 네, 네, 네. 그 스모크 햄 그 맛나? 딱 완전 바삭게. 아우, 약간 모형 같다. 너무 맛있게 만들어 놨다. 너무 맛있어. 잘 싸웠지? 이렇게? 진짜. 이거는 진짜 소스로와 달릴 수가 없다. 아, 그래? 살찌는 맛이야. 살찌는 맛이 제일 맛있는 맛이죠. 좋아요. 보미, 저 정도면 벨트 풍분도 해. 일부러 치마 입었어요. 나의 크로아티아 첫 음식 성공이다. 아, 철학이들 잘 먹는구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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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안 찍었어. 그래, 왜? 난 편집 때문에 잘해. 왜 찍었어요, 저 언니? 아, 그래? 아, 그래? 어떻게 해. 언니. 진짜 언니 어떻게 해서 사진 안 찍었어? 너무 배고파서 찍을 것 같아. 맛있어. 방송으로 봐요, 언니. 맛있어. 음. 음, 맛있어. 이상. 사실은 저희가 트러플을 제가 오늘 갖고 와서 또 언니와 오빠가 같이. 햄버거를? 햄버거를? 대박인데? 햄버거. 트러플을 좀 갖고 와봤거든요. 어? 향이 뭐지? 이 향이다x2 어? 당할 것 같아. 이 향이야. 자, 갑니다. 이 향이야. 이 향 아세요? 알죠? 알죠. 이거 저 주세요. 여기다가 턱고 찍어서 이렇게 바를 수가 진짜. 너무 세서. 저 푹 올려봐. 향이 진짜 세요. 괜찮으세요? 저희 담당할 수 있는 나이예요. 괜찮으시겠어요? 너무 강하면 크래커를 다 먹는 거 아니에요. 원래 트러플을 이렇게 먹는 거예요? 아니야. 조금씩 더 느끼할 것 같다. 우리 여기 조금씩 어떻게. 먹으래요. 살며시 여기 세죠? 강하지가 않아. 괜찮아, 딱 좋아. 진짜 맛있다. 첫 향도 중요한데 다 먹고 나서 나오는 향이 쫙 나와서 여기를 싹 감소하잖아요. 이 향이 뭐랄까? 약간 버섯과 소나무를 섞은 맛. 약간 새콤한 열매를 먹는 느낌. 피천티즈를 맡으면서. 앞으로도 계속 먹을 거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더한 게 나옵니다. 이건 시작이에요, 시작. 좋다. 트러플 좋다, 그래. 근데 먹고 어디 가, 우리? 좀 숨겨진. 진짜 매력을 찾을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렌트카를 빌려서. 운전면을 하셨어요? 저 해외에서 운전 처음 해보거든요. 그거 색다른 맛이잖아요. 진짜로 해외에서 운전을 해야겠더라고. 아, 그래요? 여기를 가야 되는 매년 90여만 명의 여행객들이 찾아온대요. 검은 성모상? 검은 성모? 검은 성모 말이라는 건 난 처음 보는데. 처음은 얘가 카톨릭도 신자거든요. 이건 진짜 좋다. 이게 뭐야. 굉장히 궁금해진다. 신가보다. 어떻게 이러지? 진짜 신기하다. 저거. 저거 진짜 정성 느낌 나는데. 뭐예요, 뭐죠? 예쁘다. 이제 언니. 렌트카를 빌려서. 자고리에라는 도시로 갈 거예요. 사실 드라이브를 좋아해서. 이게 바로 저희 운전면허증입니다. 수건이 꼭 가야 돼요, 국제면허. 처음 받아봐요, 해외 운전면허증. 나도 국제면허 처음. 사진. 나 이거 너무. 누구예요? 남양특집인가요? 왜 화갈나셨죠? 저 활동할 때 갑자기 이렇게 급하게 찍은 거 가지고. 그리고 국제면허가 되게 요즘에 발급받기 쉬워서. 맞아요. 요즘 아예 국제면허증 자체가 있으니까. 공항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해요. 요새는 이거 해놓는 게 좋겠어요. 1년이죠, 유효기간이. 레츠 기릿! 말이 안 돼. 말을 하네. 말을 하네 뭐 하시는 거야 지금. 나 부러매. 역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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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새로운 차를 사서. 어떻게 느끼시나요? 와우 레츠 기릿! 끼니끼니. 엄미. 오, 냉동. 자고리에. 한 50분 걸렸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 서울에서 그냥 일산. 그렇죠. 아니면 동쪽이면 가평쯤 지나서.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아, 천주교 성지술래지. 네. 자고리에 도착했어요. 고미야. 단단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분위기 되게 좋지 않아요? 근데 원래. 사람이 너무 많은데요? 원래 진짜 조용하고 한적한데. 오늘 특별한 행사 날 때문에 사람이 많아요. 굉장히. 본인 분들이. 완전 운 좋은 날. 오, 너무 멋있어. 오늘이 약간 군인들을 위한 날이라고 아까 들었거든요, 살짝. 멋있어. 눈만 쳐줘, 나랑 눈만 쳐줘. 오늘 착각이에요. 여기도 되게 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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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화. 진짜 아기자기한. 너무 예쁘다. 그립니다. 그래. 난 지붕 저 갈색이 너무 예쁘잖아, 진짜. 응. 근데 그 거리 같다, 그치? 오, 너무 예쁘다. 어머, 너무 예쁘다. 마리아 상이 맞네. 저런 거 좋아하는데. 나 지붕 진짜 좋아하는데. 이게 뭔가 있나 보다. 크로아트의 90%가 거의 다 천리교. 카톨릭 교회. 크로아트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 손꼽히는 성당. 교황님들도 한 세 분 정도 다녀가셨고. 우와. 우와. 어머, 저기 있다, 가운데. 저기, 저기 가운데. 어머, 촬영이 돼. 멍 때리게 돼. 옛날에 전쟁이 났을 때 이제 도망을 가야 되니까. 성모 마리아 상의 땅 속에다 묻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거기서 빛이 난 거예요, 땅 속에서. 딱 파보니까 검은 성모 마리아가 나온 거죠. 그거래요. 진짜 신기한 게. 옷을 계속 갈아입혀서. 8월 정도 된대요. 매번 옷이 다른 거예요? 한 번만에 입고 있는 옷이 매번 바뀐대요. 근데 이렇게 봐서 직접 가서 보면 뭔가 마음이. 영광해져요. 저렇게 흰색도 있어. 흰색 마리아 상도 처음 보면서 옷을 입힌 것도 처음 보면서. 크로아티아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가장 뚜렷한 상징. 귀여워. 이게 뭐예요? 크로아티아를 상징하는 그 쿠키인데. 진짜 예쁘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도 등록됐다고. 그리고 쿠키 공예가. 그러니까. 크로아티아만의 뭔가를 갖고 있구나. 많은 분들을 기념품으로 가지고 가던가 사던가 하더라고요. 언니 이거 많이 봤죠? 이 하트 노래. 이게 여기서 굉장히 유명한 기념품이고. 이 모양이 굉장히 유명하대요. 우선 이걸 우리가 만들어 볼 거거든요. 생강 쿠키. 생강 쿠키. 네. 이, 그 무너크. 그, 우리. 렛츠다스. 포 유. 아, 땡큐. 어. 이. 어. 이. 어. 저건 뭐죠? 그게. 꿀술. 맛있겠다. 어. 꿀술. 건배. 건배. 위즈벨이? 오우 신기해 와우 오 언니 나는 솔직히 술 잘 못 마시니까 술 향이 싹 나는데 맛있지 네 단데요? 네 단데 술이에요? 네 알코올 아 잠깐만 네 렌터카 어떻게 된 거예요? 술 마시면 안 되잖아요 이제 여기에 저희 묵을 숙소가 바로 앞이어서 걸어서도 충분히 하신 거예요 아 차량에서 채워 놓고 운전은 여기까지 아 우리 이런 건 또 확실하게 저게 이제 그림 그리기 전에 과자인데 저거는 그냥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아 술에다가? 네 어머 어머 뭐야 우유에 찍어 먹듯이 그렇게 먹는 건가? 아니 맛은 없을 것 같은데 왠지 아니 맛은 없을 것 같은데 왠지 와 언니 먹어봐요 아 왜 왜 와 진짜 신기해 음 어떻게 이러지? 진짜 신기하다 어우 단맛이 하나도 없어졌어 술 맛만 나죠 한 맛이 없어졌어 이게 찍어 먹으면 술 향이 확 나요 확 올라와요? 한 3배 이상 올라와요 술 향이 아 진짜? 그냥 마시면 되게 단 와인인데 그래서 차라리 그냥 마시는 게 더 헹구는 맛이야 아 정말 맛있어 어 이걸로 언니 빨리 어 이거 마셔야 돼 오 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이래서 취하나 봐요 언니 왜 왜 그러지? 근데 왜 꿀맛이 없어지지? 이거 어떻게 이러지? 어후 하시면서 계속 찍어 드시는 게 있어요 맛있어요 고토치가 점점 진해져요 어허 조금씩 먹다 가는 거야 어머 어? 저러셔 저러셔 아 나 진짜 치한 것 같아 볼이 왜 이렇게 아 점점 빨개져요 왜 맛있다 근데 이렇게 먹으면 맛있다 완전 내 취향이야 그쵸? 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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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너무 해보고 싶다 음 와 간단하다 엄청 간단한데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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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예쁘다 아우 예쁘다 아우 예쁘다 그냥 막 하는 거야 이런 건 생각 없이 해야 돼 오 나 잘하는 것 같아요 아 찌그러졌어 오 우와 잘한다 뭐 이런 거 했었어요? 잘 맞는데 진짜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아 이게 아닌데 아니 나는 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야 불꽃 아니야 그 불꽃 언니 여기에 뜻을 담았다고요 보미가 이렇게 꽝 손이었나? 원래 저런 게 진짜 작품인 거 알죠? 그래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려면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예 아 이제 진짜 제대로 전 실력 한번 보여줄게 기다려봐 조금 욕심을 내 볼까? 묵고 떠보러 가 묵고 떠보러 가? 이거 봐봐요 감동 먹을 만큼 내 맘속의 리더 내 마음에서 언니를 봐라 라는 뜻입니다 내 맘도? 공교롭게도 벌꿀 술 먹고 그랬는데 삐뚤패뚤 어때요? 기분이? 울컥하죠? 이건 초롱언니에요 항상 웃으라는 마음에서 이것도 선물 귀엽다 그리고 이건 약간 심플하면서도 몇 개만 드시고 언니 이름을 담을 수 있는 이게 제일 심플하면서 언니가 좋아하는 스타일 맞죠? 깔끔하죠? 언니 가방이나 잃어버리지 말라고 아 초롱 초롱 선물 되게 받기 싫어하는 거 같잖아요 표정은 별로 안 좋은데 와 이거 진짜 너무 예뻐 와 진짜 대박 아 이쁘 아 보미가 두템이네 와 네 진짜 예쁘다 어머 꽃이야 꽃 땡큐 이거 진짜 이쁘다 이거는 뽀미 발 어? 잘 만들어도 텐데 잘 만들어도 텐데 글씨 차로 많이 걷느라 고생했다고 아 아 그럼 여기다 언니 꽃 했으면 꽃길만 걷자는데 그쵸? 오 괜찮다 꽃 넣어줄게 그럼 감사 감사 오오 레츠고 아 오늘도 나이스 좋다 오 언니 옷 잘 어울리는데요? 아 나 이런 거 너무 커플 옷 야 일하러 가야 될 것 같은 옷인데 오늘은 언니 제가 마카르스카라는 곳으로 갈 건데 크로아티아에서 정말 여행 온 사람들도 가보지 못한 정말 비밀스러운 곳이에요 이 옷에 맞는 굉장히 스펙타클한 거랄 거예요 오 정말? 뭘? 여기가 바로 인터넷에 쳐도 쳐도 안 나오는 곳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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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키 뉴스 좋아하는 것 같아 오 오 아 진짜 멋있었어 오 뭐야 뭐야 야 오 일단 가볼까요 형님 오 이거 좀 멋있을 것 같은데 아 카도스카 진짜 네. 1게이츠가 찾은 수능이에요? 네. 갑자기 더 관심있어지는데? 차로 제법 가긴 하네요. 5시간이요? 진짜 빨리 달리는구나. 좋지, 뻥 뚫려서. 근데 여기 좋다. 왜냐면 우리나라랑 운전하는 법 똑같아. 교통법이 약간 비슷한 거 같아. 운전을 하면 길을 확실히 알아. 맞아. 다음에 가도 그 길을 알아요. 근데 남 따라가면 그 길을 다시는 모르지. 구름바닥 끝까지 I'm my town with you 바로 애경하셔널. 저기 봐봐요. 저기가 사실 기차로도 갈 수 있는데 저희가 일부러 차로 간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죠? 저 휴게소 때문에. 아유, 죽겠다. 죽었어. 우와, 살 것 같다. 우와. 아니다, 여기. 언니. 잠시 휴게소를 들렀다 갈 건데. 이게 또 렌트카의 묘미 아닙니까? 응. 그 휴게소가 우리가 아는 그런, 그런 휴게소가 아니에요. 휴게소는 우리나라인데. 그래, 휴게소는 우리나라인데. 지금 우리나라 휴게소가 엄청나거든요. 엄청나거든요. 뭐가 있다는 거지? 여기서부터가 신비로워. 어머, 뭐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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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다, 저기에 뭔가 있다. 어? 어? 뭐야? 뭐죠? 어? 어? 뭐야? 뭐죠? 언니. 미쳤다. 오마이갓. 토기 때문에. 여기 진짜 대박이야. 아들이야. 아들이야. 아들이야, 아들이야. 진짜. 와, 휴게소가 진짜 대박이다. 우와. 진짜 대박이다. 아, 되게. 물 색깔 봐요. 육지에서 나오는 지루가 없이 그냥 바다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봐요. 대박. 약간 눈물 날 만큼 아름답지 않아요? 나 지금. 흠컥하죠? 나 진짜 이런 거 처음 봐요. 언니, 여기가 세계적인 명소래요. 길게이츠가 이 뷰가 너무 이뻐서 세 번이나 왔다고 봤어요. 미쳤다. 남뚜아. 침direction 이렇게 메뉴에 없는 여기 또 전통 음식이 있거든요. 눈물 날만큼 아름답지 않아요? 너무 재밌어. 어떡해. 너무 좋아, 봄아. 너무 예쁘죠? 네. 물석을 볼 수 있는. 밀로 서브마린입니다. 나만 이렇게 흥분되나? 나는. 너무 예쁘다. 어떡해, 너무 좋아. 정말 딴 세상인 것 같은데? 봄아마을 아니에요, 오케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훨씬 더 예뻐. 잠시만요. 좋은ugs, 두MA야. 한 번 더 눈овых praises... 우리 sociaux 호전 남긴Benben에 너 이젠 puedo 궁금해.